경기도의회가 본격적인 올해 첫 회기를 마쳤습니다. 8일 동안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80여 개 안건을 처리했는데요. 기본소득기본조례 개정안과 조직개편안 등 눈녀개발안건을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가 열렸습니다. 경기도의회는 1,38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에서는 경기도기본소득기본조례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2018년 제정된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경기도기본소득기본조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골자합니다. 앞으로 기본소득정책의 추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직개편계획에 담긴 경기도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철도항만 물류국과 공정국, 보건건강국, 도시정책관 등 4개국은 상식기구로 전환됩니다. 지역금융과와 공간전략과, 소방인사담당관,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연구부 등 5개과가 신설됩니다. 2차 본회에서는 총 80여 개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위원회 연설도 진행됐습니다. 박근철 대표위원은 경기도형 민생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해 도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더 큰 경기도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존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그리고 진정한 지방자치실현,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평화와 번영의 시대, 도민 정책성 제고, 그리고 의회 조직 혁신 등을 위해 담대하게 걸어가겠습니다. 경기도의 회사 351회 임시회는 오는 4월 13일부터 29일까지 17일 동안 열려 도정 질의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주지TV 최창순입니다.